저는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1차 때는 정신 없으니까 공부기간이 짧잖아요 몇 개월만 하면 되니까 근데 2차는 짧아야 1년, 길면 3년, 4년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왜 공부를 시작했고 내 목표는 뭐고 이런 걸 아예 다 잊어버린대요 그러면서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슬럼프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나한테는 겪었던 거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걸 안 겪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줄 말은 없는데 저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공부할 때, 2차 공부할 때 나름 공부에 재미를 붙여볼 요소를 찾았던 것 같아요 기본 시간대 얘기했었나? 1차 때는 저랑 스스로 약속을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날 공부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미리 모아놨다가 그 문제를 풀어요 풀어서 80점 이상 되면 11시 정신 퇴근하는 거고 만약에 80점이 안 되면 스스로한테 벌을 주는 거죠 1시간 더 그래서 혼자 11시 몇 분 전부터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되게 미친놈이라고 했을 것 같아 혼자서 채점하면서 예! 막 이러고 막 18시 18 막 되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색연필도 옛날 거 여러분 알죠? 실로 이렇게 벗겨내서 돌돌돌 그게 해야 이게 현실감이 생겨요 그걸로 해야 돼 이 촉감은 다른 게 안돼 걔로 막 샥샥 쫙쫙 하면서 하다 보면 되게 재밌었거든 매일매일 살 떨렸어 혼자서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집에 안 가고 채점하는 맛에 그랬던 것 같고 2차 때는 저는 무슨 서브노트 같은 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그 서브노트를 만들면 그날 공부했던 게 이렇게 결과물이 쌓여 있잖아 그게 쌓여 가는 거를 이것도 약간 덕후 기질 같은데 그 링 바인더 있죠? 거기다 이제 두꺼운 거 사가지고 이제 꽂아 가지고 한 권 두 권 생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했던 기분이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힘든 건 못 느꼈고 그 다음에 그 2차 그 수업을 들을 때 강사님들이 그때 당시 다 수습받던 관세사님들이었어요 저보다 한두 살밖에 안 많았어요 형들이야 그냥 형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매일 같이 와가지고 이제 수습받는 관세사들이 뭐 무슨 일을 하겠어 맨날 깨지고 복사나 하고 이랬겠지 그러다가 맨날 와서 혼난 얘기 사고친 얘기 세관 가서 정말 무릎 꿇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거 제가 잘못 전송한 거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막 빌었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해주더래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듣는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하면 2차는요 기본 심화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봐야 되잖아 그럼 한 두세 달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 이제 사고친 얘기보다도 그날 했던 자기가 했던 활약상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감정이 그분들한테 이제 드라마처럼 동화가 돼가지고 응원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관세사를 어떤 어떤 무슨 확고한 신념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스물다섯 살짜리 군대 갔다 온 예비역 그지? 뭣 모르는 그죠? 제대할 땐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았어? 세상은 내 거야 난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고 나왔잖아 그러다 이제 좌절하는 데까지는 얼마 안 걸렸지만 아무튼 그랬던 친구가 이제 관세사 공부 1차는 그냥 정신없이 했고 2차 같은 걸 하다 보니 그 관세사님들 형들 지금은 이제 형님들이라고 형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도 저렇게 좀 돼보고 싶다 멋있다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공부가 공부처럼 느껴지질 않았어요 내가 저들처럼 되려면 나는 지금부터 실력을 쌓아야 돼 업체에 가서 실력 없다고 까이는 건 그건 개망신이야 저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관세사가 됐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학원을 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낫더라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니?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따 찾아와요 질문하고 왔는데 내가 막 뭐라고 그랬거든 뭐라고 무시한 건 아니야 그냥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한 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부하기가 싫을 때 슬럼프가 왔을 때 그 공부에 좀 재미를 붙일 만한 요인도 좀 찾아보고 스스로 만들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건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야 이 공부를 좀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뭐 다들 목표는 있겠지만 그치? 응